그 다음에 율법사 바리세인 헤롯당원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질문 속에 예수님의 허물을 잡고자 하는 그런 괴괴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것을 받으시는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6월절 전에 나흘 전에 가장 깨끗한 어린 양을 구별해서 홀로 두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든 양으로부터 분밀시켜서 나흘 동안 혼자 있게 했다가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양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행적을 좀 다 따르시는데 예루살렘이 들어가셔서 마치 어린 양이 시험당하듯 예루살렘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상들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세금을 내놓은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있을 법에 따라서 시동생이 형수와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형님 이름으로 형님의 후회를 두어서 그 땅을 다른 애 넘어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자식 없이 죽었다가 일곱 형제가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벌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율법의 가장 귀한 개명이 뭐냐 그걸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대답을 다 했었습니다. 대답을 다 하셨는데 그 대답은 예수님은 별로 주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해도 예수님께는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굉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 받은 내용을 보니까 종교에 관해서 어떤 권세냐 다시 하면 너 어느 신략교 졸업했느냐 누가 나를 채웠느냐 그리고 세금 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쩌면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신앙 하여튼 여러가지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들을 괴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42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는 그리도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자순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 받으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도가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지면 반드시 따르는 실이 가면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가도 예수님이 세워질 때마다 따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세상에 그리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오른 장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질문이 거의 종교적입니다. 종교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구별법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질문은 그들에겐 중요해도 예수님께 가장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도 누구신가 이 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열법사가 물어봅니다. 어느 김에 제일 크냐고 여러분 열 가지 개미가 있고 많은 규리가 계십니다. 어느 개미가 제일 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부를 두 단어로 꺼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량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한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도가 그리도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 대답이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나십니까 유다지파 다비시의 자선으로 놓으시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심을 놓으신다고요 다비시의 자선으로 그러니까 바리시인들이 예수님의 의심을 놓으셨는가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하고 누구를 하냐 주는 그렇지요 사례계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바라나 신문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현리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대요. 다시 할게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는데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토가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늘 관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비시 자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다비시 성경을 감동받아서 자기 자손인데 주라 고백했다. 왜 다비시 자기 정성자에게 주라 고백했느냐 물어보시니까 대답한 사람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비시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온지 어디로 태어난지 행정은 알지만 하나님의 개수로 말나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먹통입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님은 뭐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마세서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분처럼 보이나 한 분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덥입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수로 말나마 그리덥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 것을 신약성 굉장히 깊게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덥이 누구입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지식이 가장 고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수로 다 버렸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본인 신자 예수의 고리토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계십니다. 계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다 지키게 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이 신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신중하지 그런 자에게 계시가 더욱더 열려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내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계십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 없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릅니다. 성경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성경 말씀 아는데 성경 말씀은 통째로도 알려드리는데 예수님은 누구 생각 모릅니다. 종교가 되어있고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바리사나 전체가 각각의 신앙에 예수님이 누구 생각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아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누구 생각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빛나게 만듭니다. 왜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 누구 신경 깨닫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관계 매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면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 우리 안에 가운데 갈까요? 그러면 영적 교토로 말 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자라수록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무리해도 지금 종교 정치 신앙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토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형태 가지고 종교로 달라갑니다. 지금도 열법 압니다. 열법은 우리 죽인대요. 열법을 모르면 심각합니다. 열법을 알아야 의인되어간다 얘기하십니다.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죄 키워가는 실력은 없고 당시 법이 뭔지 규리만 뭔지 깨닫습니다. 다 죽으십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죽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십니다. 지식을 왜 할까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주님 닮아가십니다. 진리는 예수님 이거든요. 그러나 말씀보다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역사한다면 모든 수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말씀 공부 있습니다. 지식이십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정반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 깨닫는데 전부 다 교만해집니다. 왜요? 지식으로 끝날 것이다.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이해됐다면 그것이 우리 영에서 인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에서 끝나면 전부 다 거기 진리 말씀 해지라도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확히 못 남으니 바리세는 짱 납니다. 알게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고 머리로 지식과 이해된 영역으로 하는 거라 뭐 할까요? 예수님 다위의 자순이지 어디 태어날 거야? 베들렘 더 이상 모릅니다. 개세가 없는 거라 더 이상 하나님 못 만납니다. 바리세인들은 성령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성령 말씀이 개시를 메시와 살아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뭐 했습니다? 다시 할게 종교입니다. 종교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들이 지금도 종교가 되실 겁니다.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역사 하시는 진리요 하나님이요 능력 되시오 믿어 더 들은 말씀이 이해로 끝나고 지시로 끝나면 전부 다 망합니다. 망해. 알게나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전혀 모릅니다. 먹돈입니다. 관해서 하는 게 관해서 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우리 신앙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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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 가하님 야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기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왜요? 그들을 부활할 거거든. 어떤 상태라도 모든 죽은 자의 전부 다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라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이 지식으로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닌 거라 뭐로 끝나야 될까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신앙은 거의 다 종교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3장을 다룰 건데 23장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다 하는 말씀 얼마나 은혜롭게 다룰 것인가 의문이 생기긴 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은 22장 23장 없습니다. 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기피느라고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절이 없으면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글도가 누군가 무릎이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책마 하십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책마 이지. 화 있을 진정 종교 생활하는 자 종교 지도 저다리게 예수님이 여덟 가지 화를 말씀 하십니다. 여덟 가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왜 종교화 되었는가 지금 어떻게 종교화 되었는가 그 지적하는 구절이 23장 23장 전부다 종교화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 앞에서 걸리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여덟 가지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정 서기강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요? 전부다 종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떤 걸로 안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살아 역사 실은 그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채물을 실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영역에서 끝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생각이 생명에서 영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체적으로 관객 내십니다. 영역에서 감각이 없다면 그냥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아들이지 그렇지 끝납니다. 더 이상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예수님 하나님을 아들님을 깨달았다면 지식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들에 대한 모든 반응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식과 영적 신앙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생각의 영역 지식의 영역 활용하지 말아 아닙니다. 활용하지 때 그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처음에 되셔야 되요.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생명 말씀에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존재 살아 역사 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성령 말씀이 지식되지 그것도 종교입니다. 속고 있을 뿐이지 제가 간정의 교통사고 성령을 뜯어서 한 번 갔으면 세 시간 네 시간 가둡니다. 그러면 진약 다 외워봅니다. 배돌철 오셔서 가가지 배돌철 오셔서 제 입에서 몇 번 반모하는지 모릅니다. 네 시간 반모 갑니다. 다 외웁니다. 다 외워. 다 외워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그냥 매움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었지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로 체험할지는 말씀은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공부만 아니고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해 왜요? 종교가 되어있거든 얼마나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하실 때 충만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할 때는 훌륭만 되면 더 깊이 경험을 해주십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 인재가 있다 없다 깨닫습니다. 얼마나 강하다 깨닫다 깨닫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냐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하는데 그 인재가 어떤 기운 어떤 감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대하든 찬양을 부르든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진 그분의 임재 경험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세요. 우리 모든 신앙도 살아있어야 주님과 깊은 관계 경험 이루어가게 될 줄 합니다. 맞습니까? 종교 정치 성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토가 누구신가?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만져봐야 알겠다. 눈으로 먹기게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신앙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예수님이 행적과 사례계절을 체험하고 해서 온데 다 다릅니다. 온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들 먹는 것 찾아오십니다. 문도 안여시고 그냥 통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 가시러 맞으십니다. 도마야 소례 못자고 네 보거라 만져보거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존재해 몰랐습니다. 빌리브 그럽니다. 예수님 하느님 좀 보여주시오 예 나를 보았으면 하느님 보았는데 나를 보고도 왜 하느님 또 보았으냐 빌리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3년 반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못박힌 손자고 발에 못자고 보고만 치고 난다며 그때서 무릎 꿇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는 예수님은 보라치고 예수님은 존재해 깨달아 집니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그리고 보라치고 난다며 만져보고 목표하고 난다며 그때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시 도마야 네가 복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충입니다. 우리 생활은 모든 종교와 비슷하지만 종교가 되면 안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함께하시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 관계를 통해서 실제 챔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아니면 죽은 자의 신앙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주님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숨기는데 예수님 평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요? 그 참된 신앙 안에서 전부 다 종교화될 때 종교화해요. 오늘 이 말씀 다룰 때 이게 걸리지 않는 부분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걸리지 걸리지 안지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뭔가 관심이 같지요? 성령이 뭘 말하는가 성령이 해석에 관심이 말 같지요? 주제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증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 어려받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게 뭘까요?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우리는 들어오지 우리 가운데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라 말씀 받을 때 찔린 바지 말씀 받을 때 뭐가 잘못된 건 잘 깨닫게 되지요? 거기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걸 왜 됩니까? 깨달은 건 잘못되고 점점 벗겨내야지. 그런데 말씀을 따라 깨달음으로 자신의 어떤 존념을 깨달았는데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으면 거울로 자기 얼굴에 생긴 꼬라지를 보고 난 다음에 어디 때가 묻은 걸 보고도 돌아서면 이 점에서 똑같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도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종교체험을 해왔는가 이거 알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므로 거리도 없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뭘 하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그 속에 살아 역사시는 예수님이 성녀로 이 말씀이셔야 합니다. 올라갈 찬양이 조금 낮아가서 한옥토보다 올려질건데 기름부음 받은 예수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때가 되면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릇도시오 살아계서 하나님의 아들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어낸 것 말고 실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신앙교 다닐 때에 졸업할 때쯤에 어쩌다가 7월 3학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전환을 이루십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덥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잘못 골라 하고 저는 목해를 사람이 아니고 돈 벌어 장롱하겠다고 신앙교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망 끝날 때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부로 주의정 끝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3년 동안 사익이 모으시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귀한 일이더라고 제게는 강박이 없군요. 아니 생명을 살리니까 트럼프가 직접 생명을 살리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긴 하지만 직접 생명을 마무리 지는 것은 사회이거든요. 제가 교회교 맡을 때 설교하지 애들 가는 걸 보면 제가 제 영이 탄식을 합니다. 아 한 주 어떻게 기다려 처럼 여기 또 마침은 전해를 건데 한 주 어떻게 나 한 주가 너무 길었으면 너무 길었어. 그리고 추석 때 제사진 이제 말아야 있습니다. 추석 아침에 학생의 친구가 전화가 왔을 때 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집 나왔대요. 왜 제사 안 이른다고 저 오색해 보지 마세요. 애가 제사 안 이렇게 집 나왔더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자가 그만둘려 했는데 그때 깨닫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이 사육이 더 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죽도록 충성케야 없어서 그때 제 인생의 고백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예 보인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 입술에서 고백을 놓습니다. 여러분 상세 고백이 돼있네요. 왜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다는 거거든 그 깊이가 어느 간 관계없어요. 만날 때마다 깊이는 다 다릅니다. 실제 만나시면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수력이 어떻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날마다 예수님 임체 가운데 동행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종물이 언저도 관계없습니다. 내일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거든.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임체 가운데 거닐 다른 것이 있지요. 지금 종말에 대한 현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태바입니다. 태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태바입니다. 태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누구신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만한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다 알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베는 대체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 돼요. 아는 거라 안 믿어요. 클린털이 와실 때 누가 인천공항 갔대요. 헤이 클린턴 지인만 알거든 지인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안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 하나님의 기억하신 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여하는 자 절대 버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로우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경여함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오늘 낮에 다 못 다르겠는데 첫 번째 화가 있습니다. 바리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려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모든 사람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라 다시 할게요. 종교 지도자는 천국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 대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종교 지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꿈에 서운 천국 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천국 에 대한 관심 이름도 가나도 없습니다. 그거 왜요? 눈에 보는 곳에서 잘되고 존경 받고 있는 반은 끝입니다. 진짜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조건인 생명 말씀이 종굴 그리 어땠서 거길 가겠다고 예수 는가 없습니다. 그런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이 당시 바리샘들이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 알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뵀쓴 가운데 존경 받았던 미친데 그럼에도 예수의 문의 너희는 천국 들어갈 마음이 없다.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제가 지에 천국 돌아오 싶어 안되는 사람들 천국 다 막아 버립니다. 에헤이 그럼 가는데 절대 없이 이러나 저러나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면 전부 다 막아 버립니다. 한국 전통 신학 나와서 거짓 선자 말 됩니 왜요? 진리를 잘못 알거다. 통째로 다 외우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는 만나게 하거나 좁은 길을 인도하는 길은 안보이 보이 보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하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만날 어떤 단계로 만날 것 그런 말씀 없습니다. 종교 자 종교 지도 자 특징 그렇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싸따라 좁은 길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안 찝찝 하면 오케이 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하는 거 땅 차이 하는 거 땅 차이 그런데 잘 분비되어 안 되니까 뭘 하셨을지 깨달았니 종교자나 종교 지도 저는 천국에 대한 관심 손톱에 떼만 것도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 들여 두려워 뜹니다. 그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을 밝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 뜹니다. 여러분 왜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을 놓을까요 신앙이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어떤 말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집단적인 종교가 된 거 이건 너무너무 위험 너무너무 위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전체 하시는 말씀은 성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는 어떻게 받을까 전혀 신경 하시던데 대누가 바로 때립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 피하겠느냐 종교 영역에 들어가면 지옥의 판결 못 피합니다. 성교에서 종교 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간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 되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되어갑니다. 처음 말씀 받을 때 신명을 찍고 있는데 좀 들었거든 알거든 다 안다고 전부 종교가 되어가는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찍고 말씀 앞에 겸손을 만들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럽니다. 어르신은 다 되지 말고 누가 어리석십니까? 대체세상 백성의 어른 장로들 서계관들 바리젠들 열법사들 그리고 헤루다운들 전부 다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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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인식하고 이해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갖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거리도 있습니다. 거리도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심도 거리도가 누구신가 이 포관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행위가 되고 종교가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하지 그 기도가 행위가 되고 종교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종교 신화 굉장히 중요한 것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말 때 하나님부터 모르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모릅니다. 예수님 만남분 아멘 20년 전에 만나고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는 분 아멘 예수님 맨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1년 전 5년 전 저를 어제 기도를 모으셨습니다. 해운대 벌브로 갔다가 잠깐 누운데 과라떨어져서 기도 저는 어제 졸았습니다. 별로 임재가 없더라고 저를 어제 빼고 그 전날까지도 임재감되지 않습니다. 저런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넓게도 가운데 늘 묵상 가운데 있고 이렇게 설교할 때 포인트 다 잡으면 포인트 잡으면 말씀 가지고 돌아가거든 그러면서 말씀 뽑아내면 됩니다. 아는 말씀은 그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장식이 뭐랬는지 출입이 뭐랬는지 마태복이 뭐랬는지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이 영적 기능을 통해서 무리 예력 암기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깊은 은혜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면서 한말씀 깨닫지에 그 기쁨 그 은혜가 굉장합니다. 굉장해. 오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3장을 다루어야 될 건데 이걸 잘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하니까 성령에다 감동 주시기를 종아 내가 도와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중요한 건 다음 뒤 전하라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나 임재감도 올라왔다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종교가 되면 안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집중한 겸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지 기리바라 자 우리 하나님 볼게요. 이사야 9장 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 미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랑하신 하나님이라 영롤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해가야 될 건데 그럼 누가 전랑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깊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계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믿도 끝도 없는 거지만 믿음의 아비가 믿음의 아비가 반대되면 대체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길이 열린 은혜가 임하게 될 저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 23장 들어갑니다 22장 46절 한 말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말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 모든 질문에 답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토입니다 그리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다윗의 후천으로 놓을 것은 알지만 베드로 메태란도 알지만 그걸 누우신 것은 모릅니다 왜요 종교가 되어 있거든 계시관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읽은 대로 조화를 그린 것은 그거보고 신앙이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에 감안감도 있고 깊은 고백보다 더 깊은 데서 나오는 고백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주님이라 부를 때에 어감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눈 딱 감고 주님 이름 불러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왜 감동이 오는지 우리 주님이시거든 우리 주님이시거든 십자가 지셨거든 그러니까 주라 고백하는 그 한마디 말이에 그분의 임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왜 그럴까요 내 눈 자식이거든 기가세입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네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가 되어있게 되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관계 매였다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못 뺐는가 진짜 깨달았다면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뢰와 감동이 임하게 될 줄 원합니다 자 23장 2에 이 끝나고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죄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다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였는지 저의 말하는 바람을 행하고 지키되 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지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 또 묵은 짐을 묶고 삶을 얻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 한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자 종교 지도자의 행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은 들으라는 거라 왜 말은 들을까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거라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무슨 말 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성경말씀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부 다 들을지라도 하나의 행위는 저한테 본받지 마라 말만 하거든 말만 압니다 나선도지 천국 가고자 열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되게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자가 마음이 어떻고 어떤 행위 노는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하시거든 신앙과 종교는 눈에 보입니다 종교 가든 거의 대부분 뻔뻔합니다 왜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제 하향 거짓말했다고 가슴 짚고 통곡하거든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은 듣되 행위는 못맞지 말합니다 다치않게 종교가의 특징이 뭐 없디까 성령 말씀을 입으로는 인용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거의 없는 거라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행태요 종교가들의 행태가 성경은 말씀은 말하는데 인용은 말하는데 자기에게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다보니까 지혜가 나오더라고 그 지혜를 712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탈모두요 이게 장르 유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나는 말씀보다 더 귀하게 이기는 거라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그 내용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10달러 이상 가지면 집니다 500m 넘어가면 일하는 거다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종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맹은은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고 안식을 하거든요 안식 부분으로 여러분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종교 특징이 뭐 없니까 전부다 짐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짐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전부다 배고픈데 밥 못 먹으면 맞습니다 전부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손가락을 까닭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 종교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믿음이 선별하고 새로운 믿는 자에게 온갖 말을 다는데 립서비시 자기는 손가락을 까닭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특징 자세히 보셔야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다 해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성 영적 깊이만큼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말만 하고 뭐 흔히 세상말고 그렇지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지 손가락을 갖다 안합니다 입으로 다 합니다 종교가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반항하는 은혜가 깊든 약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안 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밑에 보십니다 3절 4절 또 묵은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자에 배당의 상자에 안기를 자 보십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관심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둡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든 사람 칭찬하지 그렇게 세상 삶만 납니다 누가 별 인정을 하지 밥을 못 먹습니다 속이 상해져 왜요 종교인부터 종교인 종교는 특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보여고자 합니다 헌금을 내야 되는데 5천원만 내고 싶은데 옆에 다 눈이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만원 꺼내가지고 그것도 3만원 보이고 잊습니다 왜요 보이고자 하거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거든 이미 박수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밀한 가운데 하셔야 엄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엄밀한 가운데 받으시고 그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눈에 다 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끼는 건 할 수 없지만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상금 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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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 제목에 밤새워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듣고 왔는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기도 새벽 3시까지 함께 기도하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상금 해주십니다 감사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연락되는 것 거든요 무엇이 절대 앞으로 절대 보이고 하지 마세요 이미 상 다 받았습니다 바우탑은 으악 옛날에 바리시앤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 동원절을 꽉 지우고 가고 회당에 들어가면서 열어면 그 황금 주머니가 뭐랍니까 중아래 들어가고 위아래 넓대요 동원절을 들어가면서 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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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막 기도하다가 와 돈 많이 없네 황금 많이 없네 지기냐 이미 이미 밥수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 보는 거지 사는 게 보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는 거 자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옥갑게에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 선한 것에 이 예언의 모든 일이 개념적으로 정화된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내셨 건 우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 안에 하느님과 관계 믿고 하느님과 하는 것인지 사람 앞에 보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뭘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면 그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와 인정 다 받았고 존경 받았고 박수 다 받았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양을 모릅니다 그런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랑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보게 될 전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5절 저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이런 사람에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에 그만합니다 여러분 사람 칭찬 되게 좋아합니다 양해 드렸습니다 저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어떻게 반하겠습니까 저도 눈물이 돼가지고 얼굴 표정 잘 안 됩니다 속으로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누가 칭찬해 난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 보여서 그래 봐줄 뿐이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나는 내 꼬라지도 아니거든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저 띄우지 마세요 속지 않으니까 자 보십니다 그 차는 경문은 넓게 하고 옷은 크게 하고 저 보십니다 경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병식이 양피지에다가 율법 성경 한 두 줄 적습니다 그걸 적어가지고 이마에 띠를 뜨던지 왼팔에 막 감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람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이라고 율법이 맹해나왔거든 그런데 바리션들은 예를 들어 5신진면 돈은 되는데 세리에 30신진만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두껍게 해가지고 진심감마가지고 눈이 확 띄더라고 전부 다 보이고자 보이고자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지장사람과 자랑할 필요는 없다 자랑할 필요는 그런데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막 빗값은 그리고 보십니다 그 밑에 5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해서 자 보십니다 청색의 청색의 끈으로 어디다가 술을 만듭니다 이게 뭐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있는 존재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경문 술 술이 뭡니까 뭐래야 됩니까 한국말로 그런데 이걸 굉장히 크게 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일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얘기하는가 그게 예수님이 지어 가십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종교가들은 종교인들은 그래합니다 왜 사람에게 보유고자 인정받고자 이것때 살아가거든 인정받으면 기본재지입니다 이러면 처음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인정받으면 조심하세요 오늘 오늘 5조까지 봤는데 6절을 보니까 상처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종교인들은 오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과 당첨입니다 얼굴에서 노고 표정에서 노고 말이서 노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에 다 다르집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뻔뻔합니다 그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막 찾아가는데 오 진짜 은혜인 사람은 소음 못한다니까 그런데 사람을 바라고 막 오 그러지 마시고 신앙 번들 찾으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도가 누군가 이거 깊이 깨닫기를 축하합니다